재롱, 토마스가 좋아요? 재롱, 토마스가 좋아요? 아자! 추추추추추추추추추 토마스 타고 놀아요? 네. 이 정도는 돼야지. 그래야지 재롱이 뭘 하지. 아빠가 이거 사준대. 돈 천불이면 된다고? 와, 돈 천불이면 한국 돈 얼마야? 120만 원이 돼. 아주 그냥. 한국 돈 120만 원. 재롱, 룩 앤미. 추추추추추추. 슝. 추추추추추 하면서 다녀야지 재롱아. 슝. 와. 재롱아. 재롱아. 와. 와아 뭐 뒤에.. 어 쟤 봐 아빠 뭐해 아빠 토마스 트레인 고쳐줘 오빠 오빠네 형한테 형아는 토마스 트레인 없냐고 물어봐봐 걔 안 쓸 수도 있잖아 사진보안이 그런 건 없는 거 같잖아 모르지 니가 물어봐 니가 어디 있는 거 알아 토마스 토마스 없냐고 어 출판하는구나 이게 토마스 초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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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봐도 이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이 레일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제롬아 이게 왜 재밌는 거야 도대체 아이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이 그냥 아이들의 심리를 모르겠어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냥 자동차가 뭐 달리는 거 싱싱 달리는 것도 아니고 치치 퍽퍽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제롬아 엄마 한 번만 봐보세요 Look at me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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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